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이런 포털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할 만한 게 있다. 이런 게 좀 추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가지를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직자의 직무 인터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볼 때 유의할 점은 거기에 적혀있는 워딩을 그대로 옮겼다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 말고도 한 236분이 그걸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보고 똑같이 옮겼다가는 아니 우리 회사분들은 다 책임감 있는 분들만 보였나 봐 하면서 다 광탈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현직자 인터뷰들을 좀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이를 대하는 관점 측면 이렇게 좀 2차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현직자의 인터뷰 글을 참고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또 AI 역량검사 모의 테스트를 무료 혹은 유료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전형이나 인성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테스트를 처음 보시는 저학년이나 학부생 분들의 경우는 당일날 특정 기업의 처음 테스트를 보는 것이 실제 테스트와 같으면 곤란하거든요. 미리미리 보면서 결과값을 보고 내 인성검사 결과값에 내가 굉장히 고집이 세구나. 내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안 맞다니 하는 부분들을 좀 미리 이해한 다음에 특정한 테스트에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응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